오늘 빵이 없다 오늘 빵이 없다 오늘 이리 와봐 이건 어때? 이거? 이것도 빵인데 이것도 먹어볼래? 이것도 이것도 우유빵이야 이것도 우유빵이야 치즈빵 이거 먹어볼래? 안 먹을까? 빵이 없어 빵이 없어 어떡하지? 다른 데 갈까? 다른 데 가볼까? 자전거 타 또 다른 데 가보자 빵 찾아서 이리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참내 운너 그만 천천히 천천히 운너 처음으로 치즈빵을 먹고 있어요 먹어봐 뭘 그렇게 봐 뭘 그렇게 봐 오 드디어 오늘 연호를 데리고 밖에 잠깐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고 있네? 방금 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괜찮아 한번 여기에 누워볼래? 이번에 저희 유모차 연호 전용 운우차입니다 오빠 운너 우리 밖에 나갈까? 나가자 신발 신어 신발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운너 신발 반대로 했어 반대로 신었어 운너 신발 반대로 반대로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빠 신발 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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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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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연호와 처음으로 밖에 나왔는데 이야.. 안 보이네 인자스러워있어 뭔가 이상한게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는? 운오야! 멈춰! 운오 동생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야 그렇지 살살 그렇지 엄청 조심스러워 애 깰까봐 흔들리는 느낌이고 여기 가? 운오가 가고 싶은데로 가? 애 따라가자는대로 가보자 운오가 혼자 있을때는 진짜 편하게 왔다갔다 했는데 둘이 있으니까 한사람은 운오를 확실하게 봐야되고 그리고 쭙님은 또 애기라도 봐야되고 이런식이니까 영상을 찍거나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 같아요 진짜 한사람이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 찍.. 찍지 않는지.. 운오 멈춰! 쟤는 맨날 저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해 저기 가가지고 저기 가고 있잖아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가지? 언제 나가지? 운오 때는 겨울이었어서 추워가지고 춥다는 핑계로 안 나갔었거든요 코로나도 있기도 했지만 일단 너무 추워서 댁일때까지는 뭐.. 계속 집에 있었던거 같아요 50일 촬영 이럴때 빼고는 연호같은 경우에는 여름이잖아요 일단 태어나자마자 여름이 여름이었어서 안나오자니 이.. 이.. 이 날씨가 아깝고 어? 특히 온호랑도 놀아줄 수 없고 그래서 이지님이 오랜만에 일찍 끝난 김에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역시 잘 자네요 애들은 유모차에서 잘 자 뭔가 둘째를 낳고 나서 이지님이랑 온호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둘째가 있고나서 좀 더 가족적이어졌다고 해야되나? 아무래도 둘을 케어한다는 거는 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지님이 많이 도와주게 되고 도와주다보니까 가족이 더 끈끈해진 느낌? 온호 돌고래네 온호 돌고래 온호 돌고래 오곤 꼬꼬 더 세게 오곤 꼬꼬 오곤 꼬꼬 오곤 꼬꼬 오곤 꼬꼬 오곤 꼬꼬 오곤 꼬꼬 내 살이 다 떨리네 저거 할때 제가 너무 떨려요 넘어질까봐 엄마랑 응 엄마랑 엄마랑 응 저랑 온호는 지금 바닷가를 갈겁니다 바닷가 둘이서만 갈거고 쭈님이랑 연호는 저렇게 있고 저희만 갈건데 저녁까지 먹고 있을 수 있으면 먹고 올게 가능하다면 힘들면 연락하진 않을게 연락해봤자 되는건 없으니까 찡찡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보자 가자 고 고 지금 온호랑 단둘이 왔습니다 일단 왔고 저랑 쭈미랑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근데 저랑 오면 뭔가 본인도 뭔가 불안한게 있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확실한거는 말을 잘 들어요 어디 손을 손을 놓지를 않아 신기하죠 지금 여기 왕산해수욕장인데 사람이 진짜 많은거 같아요 왠지 우와 사람이 엄청 많다 그치 엄청 많다 달매기 저는 주말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네 큰일났네 그늘도 하나도 없어서 누나 미안하다 아빠가 그늘 같은걸 하나도 안거졌어 아빠가 서투르다 모래 크럭 어 포크레인 오 이거 들어갈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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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괜찮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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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작은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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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뭐야 사람이 많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뭔가 그... 왜 어른들이 여기를 애들과 가족들끼리 오는지를 알 것 같아 근데 다음에 올 때는 파설, 파라솔 같은 거라든지 그런 좀 그늘막 같은 걸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데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네 텐트 설치 및 취사 금지라고 하니까 텐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우산 같은 걸 가지고 와야 되겠네 갑자기 장난감 가지고 잘 올라가 탈주했어요 탈주 우와 올라가는 거야? 으이씨 나도 신발이 미치잖아 안녕 결국 이렇게 맨발로 해줬습니다 맨발 맨발이 훨씬 낫죠 그럼 안 같아져야 돼요 어 그런 거 같아 내려와 내려와 네 Carnegie 밖에서 엄마 밥 먹자 아빠는 라면 먹을게 아빠는 라면 너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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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이거 이거 라면 이거 이거 이거? 밥 이거 이거 라면 매운 뭐? 한 잔치? 한 잔치? 삼색 김밥 라면 라면 매워 밥부터 김밥 아이씨 오 김 밥 손 치워 손 치워 이까지 엄마 갔 왔으면 아마 이렇게 맘먹었을꺼야 아빠 라면 먹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contagious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밥을 달래요 김밥환두 김밥 먹을거야? 그땐 김밥 있지? 아빠가 김밥 줄게 김 안가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공노야 공노야 이거 봐 라면 라면 먹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뜨거? 그치? 어쩐지 놀다가 갑자기 딴 길을 새더니 밥을 달라고 하더라고 왜 신났어? 제발 어지러워 어지러워 기분이 이상해 하나 둘 셋 넷 엄마 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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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호가 잠들어가지고 머릿속에 후회 아이고 우리가 이런 이유 운호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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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라고 생각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한테 와. 이리 와.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무서웠어? 아빠, 공지가 봐. 아빠, 공지 무서웠어. 아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빠 사랑해요, 해줘야지.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엄마, 오빠. 살살, 진짜 살살해. 엄마. 은근아, 엄마. 진짜 살살해라. 진짜 열 받기 전에. 진짜 살살하다는 기분이랑 완전 달라. 이것도 못 건드리게 하면 나 산지가 아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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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괜찮아. 엄마, 이누나. 엄마. 엄마, 안 아파. 엄마. 엄마, 안 울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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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도서, 잘자. 잘자 포크레인 잘자 방운기 잘자 놀러차 잘자 여쭤보드 잘자 은혁 봐봐 은혁 은혁 지은아 ㄹ 지은아 은혁 이가 어딨지? 이 어디있네? 에프 지 지 T? 그렇지. H H H H 그렇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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